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의사 문제가 좀 길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 한국의 정권시장에 투자를 해가 돈을 번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거는 정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정권시장에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이란 것은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과실을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인 거죠. 한국 주식시장이 비실비실한 겁니다. 그거는 투자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 주식시장에 크게 돈을 버신 옛날에는 대학 교수였고 지금은 전업투자자라고 하고 계시는 최승락 경영학 박사께서 잘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익 대비 주가 하지 않습니까. 수익 대비 주가 그걸 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주 낮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13.1. 대만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대만도 이러면 중국의 위협에 있는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퍼가 났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지정학적 요인이다. 무슨 지배구조가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최승락 이분 말씀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장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안 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 여러분들 뭐죠. 크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상을 더욱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승락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목숨 걸고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통영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한국의 코스피 200의 퍼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거죠. 11.3이고 미국의 20.4의 절반 정도가 된다. 프랑스 수준보다 낮다. 프랑스도 13. 얼마가 된다. 왜 이렇게 낮냐 이야기죠. 주식에 돈을 들인 사람이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순자산 대비 주가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걸 보면 한국이 0.9인데 신흥국이 1.6이고 선진국은 2.9이니까 신흥국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분처럼 아주 명쾌하게 지적한 건 처음인 거죠. 저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3년 전부터 한국 주식에도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주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서 미국 주식으로 돈을 다 이동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주식 비중이 컸는데 한국 주식 비중을 점점 줄이다가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내가 한국 주식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상장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분기별로 여러분들 경영 성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여러분들 분기별 성과가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말 미국은 목숨 걸고 지낸 사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게 돼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미국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한국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서 이러면 곡소리 날 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은 무슨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정말 한국전력공사 이러면서 주주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김호성 씨 말씀 삼성전자 주가 보면 키가 찬 거죠. 두세 배 정도 이런 저평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한국 주식을 안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서학 개미들이 왜 하겠습니까? 이럽니다. 재미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수준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한 기업들 기사 딱 보니까 계열사에서 그냥 뭐죠? 건설 계열사가 이런 부실이 했으니까 모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하더라도 난 그게 배임이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경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보다 전체 그룹의 안영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경영을 해온 겁니다. 실력은 좀 없더라도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익 정대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나 시장의 돈을 맡겨야 됩니다. 이 최성락 박사가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안 벌어주는데 왜 투자하냐 이야기. 애국심 때문에 투자하는데 천만에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리지게 된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고 무슨 배당 늘려라 뭐 늘려라 다 그 짓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겁니다. 아니 회사를 세웠으면 상장해서 하면 주주들이 오원하니까 주주들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런 걸 띄어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안 띈다는 겁니다. 계열 회사에서 부실이 생기면 뭡니까? 다 뭡니까? 모기업에 돈 지원해가지고 계열 회사 이익을 다 휘석시키고 안 하니까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여러분들 한국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람 배당 많이 해라 배당 많이 해라. 여기 한국경제신문에 백광엽 논설위원이 통념과 다른 주장을 자주 펼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검사 출신의 여러분들 금융감독위원장에 와가지고 배당 많이 해라 생 야당을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여러분들 한 15년에 10년간 107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한 겁니다. 주주치나 기업 타이틀은 얻었지만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5위로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 배당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배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엔비디아는 조금 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주고 그렇지만 배당 안 하지 않습니까? AMD라는 회사 같은데 배당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가가 상승해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보상을 하니까 회사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누가 이런 한국시장에 돈을 넣겠습니까? 안 넣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세상에 열려있기 때문에 다 체제 경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뭐죠? 너희가 돈 안 줘? 그럼 떠나. 이렇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